반개콩 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문제들은 저 문제 앞에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일어났는데 그러나 위드 상대적으로 새로운 문화적인 지역에 특히 lesser 더 덜 개발되어진 pp 경제들의 복수죠 이 경제들은 대시에요 복수복수복수동사에요 덜 개발되어진 경제들은 걱정하는데 얻는 것을 지금 개발적인 이익을 관광으로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우에벌 때문에 앞에는 지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나올거고 뒤에는 세계문화유산이죠 특히 여기선 lesser developing과 앞에는 개발 lesser가 아니고 개발이 많이 되어진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어 그러나 덜 개발되어진 나라는 문제가 생겨 뒤에는 예 why 왜 생겨 혹은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겨 이걸 보여주겠죠 한번 볼게요 자 광각이란 것은 양난로 되어진 과거분사 칼이다 자 그다음 위치는 이 칼은 on one hand에요 한손으로는 그랜츠 보증해 주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두루 판매를 통해서 티켓들과 방문객들 방문객들인데 지들이 쓰는 능동의 뜻이죠 스패딩 호텔이나 식당에서 자 그 다음 one 그 다음 다른 에요 the other 이에요 다른 곳에서 places가 또 동사에요 여기서 동사 1번에 그랜츠에 1번 썼죠 그 다음 places에 2번 썼죠 지금 수일치 그러면 놓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on 공동체에 자 후는 공동체 사람으로 받아요 더가 들어갔으니까 저희 공동체 사람인데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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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죠 살고 있는데 그 목적지에 베네츠 라는 것은 케이스 인데 in one point 한 점에서 since its benefit 왜냐하면 베네츠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금융적으로 베네핏을 수직해 주죠 from its buoyant 하면 활기찬 관광산업 때문에 그러나 스트러글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동사에 아까 베네핏에 1번 썼죠 베네츠 그 다음 2번에도 스타벌즈에 s 붙였어요 s 자 스트러글 하는데 투코비드는 뭐 대처하기 위해서 투구용서 부사용법이요 자 with attendant 참가자죠 참가자의 보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참가자란 말은 뭐냐면 더 attendant은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의 보존 문제점을 자 이 문제점들은 연루되어진 거죠 연루되어 있는데 associate 전치서 with을 썼죠 such a large 그렇게 큰 연간 유입량을 관광객들에 베네츠는 그러나 relatively 상대적으로 fortunate 행운이에요 relatively가 fortunate 수식해 주고 있고 with 행운 있는 위치에 있는데 of being able to 진행형 뒤에 be able to 썼죠 뒤에 동사원형 탐험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방식들을 어떤 방식 관리하는 데 관광객을 on its terms 자 그러면 그들 스스로의 terms란 말은 용어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조건으로써 자 왜냐하면 it is so well established so so that이죠 established that 자 이러한 조건들이 너무나 잘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as a destination 목적지로서 관광지로서 that 베네츠는 assured 확실하게 하는데 반복적인 비지테이션 항문을 for such a country 자 그런 나라에게 the fact 사실인데 관광이 can be environmental or causal threat is far away 지금까지 갑자기 또 나쁜 점 나오죠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서는 잘 개발된 나라가 베니스였고 베니스는 관광으로 살아도 먹고 살아도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갔죠 우리 관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나라들 그래서 for search countries 예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2x를 모아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실인데 관광이 can be 될 수 있다는 자 비동산이 형용사 1번 환경적인 혹은 문화적인 threat 위험이 될 수 있다는 the fact 가 주어져 사실은 it is far 비겁고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 far always 넘어서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 될 수 있어요 빈칸 자 훨씬 더 넘어선데 뭐야 it's perceived 그러면 인지되어진 문제점을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크다 이런 거에요 자 이분도 비록 대열할 유도부서 복수죠 대열할 positive impact s 있죠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그런 관광으로 관광으로부터 자 이것은 항상 사람들인데 it's who 강조구조에요 who people 수식 강조구조에요 지금 이것은 항상 사람들이 아니야 자 인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에 사는 사람이 여기서 강조 안했고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가네요 it's is, 감옥조거, death, 진목조거, death이 아니고 그래서 who로 쓴 거에요 who benefit 받는 게 누구냐면은 현지 사람들이 아니야 태국이나 필리핀 다 그렇죠 관광객 많이 와봤자 현지인들은 그냥 하인처럼 쓰고 거기 투자했던 힐튼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서양 사람들이 돈 다 가져가요 자 매몇의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매몇의 지역들은 charge 부과하는데 20달러만큼 많은 돈을 entrance 입장료에 there may be little 빈칸이에요 자 거의 없다 구정하죠 transparency는 투명도가 없어 투명함이 없어 about 전치사 뒤에 의주도 어떻게 이 돈이 주어 사용되어지는 전세계 나라가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광지는 뭐 항상 그 모양이죠 지금 자 그래서 관광산업의 양면성 아까 더블에치드 서벌도 있죠 이게 핵심어입니다